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완곡하게 말하면 레인덕 문제지만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레인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쟁으로 치면 전선이 한군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청년과 중년 그리고 노년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태에 분노한 청년들 그리고 권력형 성추행사건에 화가 난 그런 여성들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분통을 터뜨리는 3040세대들 그리고 또 임대업을 하시던 분들 또 8월 14일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협회의 총파업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스크로 무장하고 형형식적의 구호를 기록한 손편말을 들고 나와서 신발 던지기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8월 15일날 광복절 내일은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8월 15일날 토요일날 오후 12시부터는 경북국역 6번 출구에서는 파리오 국민대회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예술을 이루는 파리오 국민대회가 개최되고 또 얼치로 입구에는 롯데백화점에는 부정선거를 집중적으로 규탄해온 국토본 민경욱 전 여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는 한국은행 앞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광장 민심 이만의 뿌리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잘못된 이념에 바탕을 둔 잘못된 정책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갖고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정책마다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해당 분야를 뒤흔들 정도로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대는 분야마다 망친다는 이야기가 결코 무리한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의욕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마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은 전체 시장을 축소시키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키우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월세 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 비용을 크게 올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생계형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거리를 뛰쳐나오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 최고세율 12%, 보유세 최고세율 6%, 양도세 최고세율 75%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세금은 일반인들에게 단순히 세금 폭탄 정도를 넘어서서 약탈적 증시에 대한 조세 저항운동을 불러일으킬 정도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정책 노선과 이념 그리고 정책 및 전국 운영 방식이 상식 밖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들이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회와 완전히 딴판의 사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무언가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문지상과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유사 전체주의, 전체주의, 독재, 연성파시즘, 파시즘, 좌파독재 이런 용어들이 그냥 보통 명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입에 얼어내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을 하여금 더욱더 낙담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확신이 신념 수준으로 굳건히 굳어진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들의 가오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 잘못된 정책을 고치려는 그런 의도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더욱더 화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인식하는 상황과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로 내는 상황 인식이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 간격이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 이하 책임지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기에 바쁩니다. 가구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1.9%로 1975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이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그런 실업률이란 것은 너무나 심각할 정도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민심에 불을 끼얹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들은 반성과 사과를 모르기 때문이고 또 그들에게는 거짓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이 설령 어렵더라도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심리첩에는 더 나아지기는 커녕 앞으로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집권 세력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찰과 반성과 정직과 유연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실종된 것이 현재 집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만 하더라도 부작용이 이 정도에 일어났다면 정책을 세워서 집행하는 정책 라인을 벌써 교체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정책 라인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책 노선을 또 바꾸고 그런 전제하에서 문제 해결책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나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기존의 정책 라인들을 다 유임시키고 그냥 별로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청와대 수석들을 절반 정도 가는 순에서 모든 것을 가름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문정부의 방법입니다. 기존 정책에다가 땜질을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광장인심은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광장민심과 대통령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둔하게 문제를 처리한다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실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창간되었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공데일리로 누르시게 되면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원 가입도 하시고 또 많이 또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상황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영어채널인 gong-tv도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